강원도 글로벌본부 출범 2년차를 맞은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새해 4억 구상을 내놨습니다. 5세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영동지역 맞춤형 정책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강릉과 정선 선수촌에서는 선수단 입촌도 시작됐습니다. 강릉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15%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2024년 예산과 주요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폐광지 살리기, 설악산 우세 케이블카, 그리고 어촌과 바다 살리기라는 3대 역점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의 올해 예산은 5,800억 원대, 8조 6천억 원이 넘는 강원도 전체 예산 대비 6.8%를 차지합니다. 재정 효율화 기조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 경비는 최소화하되 도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은 3,275억 원을 들여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과 폐광지 살리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위해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의 메타버스체험관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메타버스 버추얼 스튜디오를 마련합니다. 오는 6월 태백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도계광업소가 잇따라 폐광하면서 폐광지 경제살리기 사업도 중점 추진합니다. 8천억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은 청정 메타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가속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광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올해 100억 원을 들여 가설 삭도를 설치하는데 4월쯤 사업자가 선정되면 전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은 상하고 가설 삭도까지만 올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인공사는 하반기나 내년 추후에서 본격적으로 예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도루묵과 해삼 등 수산자원 증대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도루묵 업이 계획이 없는 거죠. 10만 마리를 키워서 4월 정도에 방랄 예정입니다.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작년보다는 방류 예상을 30% 정도 지혜시켜가지고... 또 현재 매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1, 2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영동지방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태스크포스가 운영됩니다. 강원도와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에 60명의 의료지원단을 상주시키고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감염병 현장대응팀, 빈대합동대책본부 등 맞춤형 테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한편 대회 개막을 나흘 앞두고 강릉과 정선 선수촌에는 지난 13일 대한민국 선수단을 시작으로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촌하고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상공에서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테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장 주변 상공에서의 드론 운용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를 어길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드론 원스톰 민원서비스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강릉시 주문진흡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캠핑장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의 15%에 해당하는데 2026년에는 4채 중 1채가 대상입니다. 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춘천시 석사동에 준공된 34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33년이 넘으면서 옥상에서는 물이 새고 배관은 자주 말썽을 부립니다. 이처럼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재건축을 위해 지난 4일 춘천시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진단을 안 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30년 이상 낡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마다 사업기간 단축과 경비 절약으로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편이에요. 노인 애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해야 된다. 여태 반대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규제 완화 대상에 강원도는 얼마나 포함될까. 강원도에는 아파트가 모두 36만 3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만 4천 9백 세대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9만 가구로 4채 중 1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규제 철폐는 국회를 넘어야 하는 데다 현실적인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요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만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지역들에서도 추진이 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야당과의 협조는 아직 없어 4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고혈압과 이석증을 앓고 있는 박경혜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로 의사를 만납니다. 약은 잘 챙겨드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다 없으시고요? 보건 진료소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공중보건이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겁니다. 환자 곁에는 간호사가 있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이력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협진입니다. 오늘 혈압 재셨는데 130일에 78 남으셨어요. 강원도에서 한 시간만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54%.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들은 원격협진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입이 놓고 병원은 시장 보고 그러려는 가지만. 지난해 강원도의 원격협진 이용건수는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주로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의 소규모 민간병의원으로까지 협진기관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참여율이 낮은 민간 1차 진료기관의 협진 참여를 독려해 취약지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이달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합니다. 3만 6천 명의 아동 가운데 1세에서 3세는 월 50만 원, 4세에서 5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0에서 11개월 아동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를 합쳐 110만 원, 1세는 육아기본수당과 아동수당, 부모 급여를 합쳐 110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 3세와 4, 5세는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합쳐 각각 7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청,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춘천지방검찰청은 총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비소집에서 소재 미확인 아동은 모두 14명이었는데 12명은 해외 거주를 확인했고 1명은 소재가 파악돼 학교 입학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교육청은 수사가 시작된 아동 1명은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59회를 맞는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양양에서 개최됩니다. 양양군은 강원도 체육회 2, 4회 의결에 따라 올해 도민 체육대회가 5월 31일부터 닷새간 양양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사이클을 비롯한 모두 41개 종목에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가까스로 일부 리그에 잔류한 강원FC가 3월 2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로 2024 시즌을 시작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FC가 오는 6월 15일까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후 홈경기는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강원은 정규 경기를 6승 16무 16패로 마친 뒤 김포FC와 승강전을 치러 일부 리그에 잔류했습니다. 겨울 한파에 대비한 한파 쉼터가 강원도에 1,164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읍면 보건진료소, 마을 경로당 등이 대부분 한파 쉼터로 지정돼 있고 주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겨울철 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년간 국고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지방 대학들의 2024학년도 정시 지원자 수가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각 대학 입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컬 대학의 연합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도의 2024년 정시 지원자는 6,384명으로 지난해보다 600여 명 감소했고 경쟁률은 4.35%에서 4.29%로 줄었습니다. 강릉원주대 역시 2023학년도 2,075명에서 2024학년도는 1,775명으로 줄었고 경쟁률은 5.7%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림대는 지원자가 100여 명가량 늘며 경쟁률은 4.63%에서 5.03%로 소폭 올랐습니다. 전국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12개 대학 가운데 지원자가 늘어난 대학은 부산대와 전북대 등 6개 대학입니다.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오늘부터 2주 동안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본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감사위는 이번 본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청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생산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4주 동안 체불예방청산집중지도기관을 운영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처리 기간을 2주에서 1주일로 일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